안녕하세요 오늘은 벌룬 수입이구요 상대 양쪽 소맷기 잡고 골반에 발 대고 소맷기 당겨주고 발로 상대방 들어서 뒤로 넘겨주면 됩니다 간단하죠? 다시 보시면은 상대 소맷기 당기고 골반에 발 대고 들어서 넘기면서 같이 뒷구르기 그래서 마운트까지 타면 되겠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밀고 들어올 때 무게중심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길 수가 있구요 만약에 넘기지 못했을 경우에는 두 다리 잡았고 골반에 발 대고 상대가 뒤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졸지수 하세요 감사합니다